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본 장소는 바로 그발 강가였었고 포로로 사로잡힌 지 만 5년째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보좌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형상의 보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로는 내 생물들, 신기한 살아있는 생물들이 나타나 날개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한 많은 부분 동안 그 생물 옆에 바퀴들 근데 이 바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 생물들이 원하는 곳마다 직진하는 그런 바퀴들의 모습 더군다나 바퀴들에게는 눈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 본문을 봐도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 단쇠, 불타오르는 쇠처럼 빨가면서도 번개가 번쩍번쩍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보석 같은 푸른 하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들이 하나하나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석하기가 자 먼저 어렵다는 것 밝힙니다 일일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 그리고 환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존 칼빈의 글에 보게 되면 전 이 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어려운 해석이다 일일이 해석할 수가 없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을 에스겔스 전체와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 문학적으로 어휘들을 통하여 에스겔이 어떠한 인상과 확신을 받았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에스겔스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 비전의 얼개 하나님 비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가령 여러분들이 하나님 비전을 받고 싶거나 또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 특별한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비전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가장 실패했던 것 또 내가 가장 매맞았던 곳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곳 그리고 내가 다시는 거기 가나 보나 라고 했던 그 현장 하나님 비전은 유독이 그 실패의 징계의 징계 한복판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 비전은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의 징계 한복판에 임합니다 실패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징계 내가 잘못해서 또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운 곳 그리고 다시는 가보나라고 했던 그 현장 그런데 하나님 비전은 유독이 그 실패의 징계 한복판 안에 임한다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장 불만이 가득한 곳 정말 가장 분노하는 곳 정말 안타까운 현장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한 것을 얻게 되었냐면 4절을 통해서 였는데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가요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폭풍, 큰 구름, 불, 그리고 빛, 그다음에 달아오르는 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를 들어 신해산, 신하이반도의 신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똑같이 구름, 또 뇌성, 번개, 또 거긴 또 나팔 소리까지 있었죠 에스겔은 흑이하게도 달아오르는 쇠 같은 것을 보았어요 달아오르는 쇠 이 이미지는 28절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허리 위에 모형은 단쇠 같아서 정확히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에스겔도 왜요? 너무 강렬한 영광이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재간이 없죠 자, 근데 제가 유독 주목한 것은 바로 비전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보니 어디에서부터 임했어요? 바로 북쪽에서부터 임했어요 북쪽에서부터 예, 자, 선지자들에게 이 북쪽은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우선 두 가지죠 하나는 이사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북극 집회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북쪽, 북쪽 그러니까 지리적 북쪽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위쪽이라는 컨셉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그림보다는 마치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에스겔이 머물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 자, 에스겔 보다 조금 선배님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한복판 안에서 예루살렘 성병이 한막되는 장면을 보았죠 아마 에스겔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같이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았던 첫 번째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끓어오르는 그런 큰 어떤 그릇인데 대접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예레미야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즉, 선지자들에게 이 북쪽은요 재앙의 시작, 징계의 시작 하나님 백성들의 처절한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현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서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북에서부터 군대 보낼 거야 내가 북에서부터 너희들을 칠 거야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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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마치 우리 냉전 시절 때에 북쪽 혹은 북과 연관된 어떤 색깔 하게 되면 모두 다 경기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에게는 북쪽은 좋지 않은 곳이었었죠 더군다나 예수겔은 그 북쪽 나라의 한복판 안에 5년 동안이나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겔은 그 현장에서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비보도에 전달을 받습니다 자, 결국은 실패의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다는 사실 또 증개의 한복판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다는 그 사실 정말 부끄럽고 내가 다시는 그 현장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수치와 분노의 한복판 안에 비전이 임한다는 그 사실 어찌 보면 잔인할 수가 있죠 다시 생각나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을 꺼내셔서 바로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현장에서부터 내게 비전을 내게 보여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어린 현장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들 중에서 한국에 시작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컴패션이란 단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이 컴패션이란 단체를 통해 40년 동안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고 또 1대1 자매결혼을 통해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컴패션 이 귀한 또 소중한 이 단체 굉장히 큰 이 단체가 시작된 곳은 바로 한국 6.25 전쟁 당시에 스완슨이라는 종군 목사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졌던 그 더미 속에서 하얀 애기 손 밤새 굶주림에 그렇게 지쳐서 죽은 아이의 시신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그런 아픔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질문하셨어 너 이거 보았는데 너 이제 무엇을 할 것이니 하나님, 뭔가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내가 나의 부르신과 사명이 바로 이것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셨죠 천 달러의 수표를 받게 하시면서 그 수표 속에 있는 메모 이것을 한국 전쟁 고아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인을 받고는 그 목사님께서 삼척 태백 근처에 있는 삼척의 전쟁 고아를 위한 보육원인 신내원을 세웠고 그때부터 일대인 결연의 컴패션 그의 부르심과 사명이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금 실패하고 정말 숨기고 싶은 영역들 다 있으세요, 다 있어요 재벌이든 가난한 분이든 시니어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진짜 제일 감추고 싶은 영역 다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영역 그것은 본인이 저지른 걸 수도 있고 또 우리 앞 세대, 부모 세대의 잘못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그 아픔을 짊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현장,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앞 세대가 저지졌던 아픔이 제게 비전이 되었고 제게 부르심이 되었던 것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음을 통하여 앞 세대의 아픔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들이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장 아프고 실패하고 감추고 싶은 영역 또 지금 진행되고 피 흘리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개인 영역이든 공동체 영역이든 간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현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아픔, 가장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비전에 특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그리고 이 비전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비전 속에서 역동적인 생명력을 경험하실 거예요 역동적인 생명력 막 힘이 나고 잘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뭔가 비전을 생각할수록 자꾸만 막 흥분이 되고 뭔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어줍니다 역동력 마치 연어가 힘차게 물을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이미지 또 엄청난 폭풍 항복판 안에서도 유조선이 그냥 파도를 까르는 이미지 독수리들이 역풍을 맞아서도 오히려 높이 비상한 이미지 등등 역동적인 생명력 5절부터 보시면 그 속에 이제 살아있는 생물 생물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물 모양은 사람 형상 같았어요 일단 사람 형상이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니 얼굴이 네 개예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소 얼굴 그리고 날개도 있고 날개들이 서로 터치하고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영이 가는 대로 언제나 직진하는 신비한 존재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이들이 움직일 땐 전능자의 큰 음성소리가 나는 듯한 그러한 존재들 보통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해석하지만 어쨌든 에스겔 사회의 히브리오 원문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들 반복해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또 당시 에스겔은 유대와 이스라엘이 쪼개져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이 37장 마름뼈 환상 그 다음에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 유대와 그 다음에 에스겔 남쪽과 북쪽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쓰여진 히브리오 단어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거야 그 단어가 이 천사들이 날개와 날개가 서로 연화해졌다는 표현은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 공동체는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존재들은 하나 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이 뭘 느꼈을까요 또 더군다나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 모양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모양 그리고 주님 반복해서 에스겔에게 히브리 말로 살아있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 살아있는 존재들 에스겔 이미지 속에서 이 전체 에스겔 속에서 히브리 문학적으로 가장 살아있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본문 중에 하나가 37장이에요 37장 여기 보시게 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니? 내가 얘네들 살릴 거야 너 말씀 선포해 너 성령 선포해 대연해 그래서 이 뼈들이 능이 살아나는 장면에도 집중적으로 살아있다란 혹은 살린다는 단어가 많이 쓰여야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37장과 연결이 되는구나 를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죠 에스겔 얘네들 살아있지 얘네들 하나가 되어 있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재 또 이들은 곧게라는 이미지 그들의 발은 다리는 곧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곧다란 다라는 히브리말로 정직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역시 또 에스겔 공동체에서는 폐역한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것과 뾰한 대조를 이루죠 또 그들의 다리 발이 송아지발과 같다는 이미지 송아지는 언제나 순종과 희생의 재물의 이미지이고요 광냄 구려와 같은 이 존재들 이것은 어떤 연단을 암시하죠 자 전통적으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얼굴은 아 이건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교회 역사에서 예를 들어 사람 모습은 누가 보금 인자된 모습을 또 사자의 모습은 어떤 신성의 이미지를 요한보금 또 소의 이미지는 그저 말 묵묵히 순종했던 마가보금의 이미지 또 사자의 이미지는 마태보금의 왕의 이미지다라고 해석을 해왔었죠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통해 에스겔은 무엇을 자각했겠습니까? 아 살아있는 존재들 우리 백성은 죽어있는데 마른 뼈들인데 아 이 존재들은 정말 완벽해 보이네 정직하고 연단되어 보이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본습들 우리 동족들은 그렇지 않은데 분열되어 있고 패역하고 그리고 죽어있는데 에스겔 37장 2절 11절 보십시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 뼈들은 이스러운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 동족 죽어있는 것 같지? 그러나 내 보좌는 생명의 보좌란다 내 보좌와 앞에 있는 존재들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나의 뜻을 이렇게 성취한단다 그것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암시하는 그래서 앞으로 있는 에스겔의 모든 메시지들에 거대한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란 이름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스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시작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에스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이만이라 에스겔을 처음부터 경험한 건 바로 말씀과 능력이었어요 말씀과 능력 그 권능 앞에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죠 때로는 에스겔이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힘을 잃고 쓰러졌어도 그러나 매 순간마다 에스겔을 다시 힘을 줍니다 에스겔 힘을 내 힘을 내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누뼈처럼 다 죽어있고 죽어있는 존재들이지만 패옥한 이들이지만 계속해서 힘을 받고 힘을 받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좌로부터 공급받고는 마침내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살아날지 그 자세한 길은 아직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면 생명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길은 몰라도 내 내면 가운데 용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과 전력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힘차게 약동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바라보면서 공급받고 또 세임을 얻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민족보고마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충전을 받고 세임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배하는 처소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금요심의 하기도 할 때 그런 힘을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개인 예배 시간에도 그런 충전을 새벽마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그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마을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비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퀴에 대한 것 역시 전체 선지사에서 문학적으로 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어요 아 하나님 비전은 역사의 지름길로 질주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패배해서 다 쓰러졌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바퀴는 그 누구도 그 역사의 바퀴의 질주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은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역사의 지름길로 질주합니다 자 15절에서 21절까지 바퀴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우선 이 바퀴는 생물들의 바퀴요 15절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고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이 바퀴는 자동차 바퀴가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는 이렇게 꺾으면 그대로 가지만 이 바퀴의 특징이 생물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직진해요 그리고 생물이 원하면 그렇게 직진하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물리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축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바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바퀴도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천국 가야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이 바퀴의 특징이 뭐냐면 생물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가는 바퀴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또 이 바퀴는 여기서부터 더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둘레는 높고 무섭고 내 둘레로 돌아가면 눈이 가득하대요 이걸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이 바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의 움직임 자체가 높고 무서움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뭘까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이 바퀴를 선지사 전체에서 이렇게 쫙 검색을 해보면요 역시 앞서 북쪽이 실패의 상징이었다면 여러분 주로 이 바퀴는 짓밟힘의 매개체였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날마다 눈물로 호소했던 게 무엇이냐면 보라 북쪽이서부터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거대한 병거로 너희들을 숙대방 만들 거야 빨리 외계해 라는 이미지였죠 가령 이사야서 5장 2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말굽은 부시돌 같고 병거 바퀴는 병거 바퀴는 회오림 밭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끔찍한 장면이죠 여러분 결국 이 바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민족의 것인데 이방 민족의 뜻대로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백성들의 살륙이었습니다 결국 에스겔 시대에 그는 바라보았죠 온 세계가 바벨론에 의하여 바벨론의 병거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했어요 이방인의 바퀴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당시 너베겐 넷살 혹은 아수르 바벨론의 바퀴들 기동력을 자랑했거든요 무시무시무시한 지금을 알아봄한 탱크와 같은 비행기와 같은 그런데 에스겔 리크 환상에서 본 보좌의 바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퀴들은 사람에 맞는 바퀴와 차원이 달랐어요 어디든 원하는 것 같고 이 바퀴 자체가 하나님의 어미함과 두려움의 이미지를 담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영이 가는 대로 따라갔던 움직였던 바퀴 또 이 바퀴는 모든 것을 꿰툴런 눈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결국 에스겔이 무엇을 이 시간에 확신했겠습니까 지금의 하나님 백성들은 멈춰있거든요 아니 퇴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악한 이방인의 뜻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좌를 바라보니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의 목소리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정직하게 연합하여 역동조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바퀴를 온 열방에 굴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거죠 에스겔 네 민족 멈춘 것 같지 그러나 나의 바퀴는 멈추지 않았어 이방인의 바퀴 뜻대로 된 것 같지 아니 나는 그들을 잠시 허용했을 뿐이야 내가 그들을 사용한 이후에 나는 그 바벨론을 심판해 버릴 거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바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오히려 역사의 대로로 힘차게 질주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바퀴들 당신의 나라의 바퀴는 시음 없이 질주하고 있었고 또한 질주할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각 모든 단계들마다 모든 걸 꿰뚫는 그 눈처럼 비록 우리는 악이 승리한 것 같고 비록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모든 것을 꿰뚫고 보신 하나님 심지어 죄와 악마저도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를 박히는 어느 누구도 멈추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이미지로 에스겔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정말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고 멈춘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요 제가 지난 10년을 들이켜봐도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쟁에 부어지심 속에 크레오바 소망교회 예배당 건축 소식을 들었고 또한 지카로코 예배당 이제 올해 우리가 설립 예배 이제 드리게 되겠고 또한 엘샤다이 밀리야 학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방 땅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곳에 학교 세워지는 장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수레밖에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차게 돌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가장 퇴보된 순간이라고 여겼던 것 나이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뜻한 성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주의 보자를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지름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대로를 통하여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비전의 날개를 품고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자녀이든 이민족이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비전의 질주를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는 오늘가 우리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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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